여러분 몸에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임을 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임을 줍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로 모였죠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위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세로 모였습니다 우리 첫째 날, 첫째 날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바로 나의 부르심 또 나의 사명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충격적인 메시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바로 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죠 둘째 날, 하나님은 신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내비게이션 그러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았고요 그리고 넷째 날, 바로 청종의 사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 즉 청종의 사람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눌 때의 사명, 사명 한자로도 보게 되면 보낼 사자에 명령할 명자가 붙여 있죠 사명은 영어로 바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미션이란 라틴어의 미토 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많은 말이 한자 말에서 나온 것처럼 영어에 있어서 한자 말에 해당하는 언어가 바로 라틴어죠 미토에서 나왔는데 이 미토란 이 단어를 보내다, 선물로 보내다, 파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란 이 말은 미토에서 나오면서 결국 이것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 또 작게는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보내어진 이유 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유 또 내가 이 홍재동, 홍운동에 보내어진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 보내어진 이유 내가 이 땅에 선물로 보내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결국 우리도, 우리 크리시안은 역설적으로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죽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명을 다 이루게 되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언제 품에 안긴다고요? 사명을 다 이루면 사명을 자각한 자만이 인생을 낭비할 수 않게 되고 또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는 사람은 고난을 뚫고 가게 됩니다 또 사명을 날마다 이루는 사람들은 눈에 힘이 나고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많은 어르신들, 또 장년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당연합니다 바로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많은 크리시안들 조차도 사명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함몰되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여러분 필독서로 권한 책 중에 바로 최은식 박사님의 다시 사명이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명을 이렇게 간명하게 정의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가치있게 여기시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시대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의 정의 시작 사명은 하나님이 가치있게 여기시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러니까 사명의 정의가 내가 어떤 진로, 어떠한 직업을 하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가치 있는 것 내 가정을 향한, 또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이 시대 상황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워도 성도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는 우리 장년들에게 이 책을 꼭 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잠시의 사명을 거대한 퍼즐 조각의 일부를 맞춰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퍼즐 조각들은 과연 어디에 다 놓여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명의 퍼즐 조각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놓여있냐면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시작 자신의 고난 속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지옥과 같은 청소년과 청년 시제를 보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생판 모르는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는 쓴 뿌리를 가지고 또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범죄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그러한 범죄자들이 하는 말 이 사회에 나를 향한 그런 증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노라는 말들을 한 것처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야마 그 자신의 고난의 그 지옥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그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백한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장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말하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내다 미션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결국 요셉은 요셉은 그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사명의 땅으로 보내신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사명의 내용 1차적으로 세상을 기근해서 구출하라 또 2차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보존해서 그것을 통해 메시아의 가문을 지켜라라는 사명을 요셉은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섬기미들에게도 함께 나누었지만 행복을 찾아서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고 미국의 존경받는 CEO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요 크리스 가드는 외판원으로 살았지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습니다 밀린 집세에 차를 압류당했고 급기야 아내마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온갖 학대와 방치를 경험했기에 그의 힘에 친하면 내 아들은 결코 아버지 없이 키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의 일종의 사명을 자각한 거죠 실제로 이들은 집에서 쫓겨난 노숙자 생활을 거의 1년간 혼자가 아니라 저 어린 아들과 함께 합니다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 실제 저 윌 스미스라는 배우의 자기의 아들과 함께 여련을 하거든요 그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증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래서 인턴직이라 해서 환영해서 눈을 두드렸는데 알고 보니 20대 1의 정식 직원 채용밖에 안 됐던 거였고 결정적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은 인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택의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도 챙기고 또 숙소도 챙겨야 되고 또 인턴의 그 치열한 삶 속에도 가야 됐죠 요즘 마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남들이 9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전화통에 매달리며 그는 단 6시간만 일하고 물도 안 먹고 또 전화기 수요기에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초 분초를 아껴가면서 6시간만 열심히 일하고는 또 아들이는 어린이집에 초차가서 아들을 데려가다 노스와 쉼터에 줄을 서야지만 그날 침대를 주기 때문에 줄을 씁니다 급기야 숙소가 없을 때는 아들과 더불어 지하철에 화장실에서 잘 때는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이 자신의 지옥과 같은 어린 시절에서 잉태된 사명 아빠, 내가 아빠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들에게 너 아빠 신뢰하지? 너 아빠 믿지? 너 아빠 믿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고 마침내 이 영화의 마무리는 그가 정식 직원이 되고 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03년에 크리시 가드너는 미국에서 올해의 아버지상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가정에 대한 이 책임, 희망을 잃지 않은 삶이 그의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은근한 불만을 하나님 앞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고난 속에 사명을 잉태시키십니까? 우리 힘들게 힘들게 고난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없죠. 웬만하면 고난 없고 싶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왜 고난 속에서 사명이 잉태되냐면 이런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단되기 때문에 10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연단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든 4장 1절 2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결국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다 그리고 남은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함께 정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젯밤 혹은 어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셨으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억울해 하셨고 또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증오심을 품으셨습니까 또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을 향해 뼈아픈 그런 죄책감과 또 자책에 빠지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되었지라고 그렇게 이유를 찾지 못해 고통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자체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는 팩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요셉의 케이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을 해서 나를 사명에 자각하는 연단의 땅으로 나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나요 내가 어떻게 간다고요 빨리 간다고요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이 풍랑을 인하여 내가 빨리 가니 어디로 갔나고요 연단 받아져 사명을 자각하는 사명의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지금 가장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하게 많은 사명의 퍼즐 조각들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연단하셔서 마침 사명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고난 속에서 발견합니다 시작 사명은 고난 속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은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사명의 많은 퍼즐 조각들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자신을 드림 속에서 발견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드림 속에서 시작 자신의 고난 속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드림 속에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주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그 다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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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드리라에서 자신의 드림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다고 그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명이라고 해석한다면 사명에 대한 분별은 자신을 산재물로 드림이 전제가 됩니다 먼저 자신을 바쳐야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연단을 겪는 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남은 때 남아있는 때 내가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자신을 바치는 데에 힘쓰게 됩니다 자신을 바치는 데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바쳐지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저도 이 추석 명절 주간 전 주간 저희 가정이 다 보고마되기 전까지 너무 암울하고 누가 명절 만들었어? 악절이 악절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새벽기도 안 올 수가 없었고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불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처음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바치지만 그러나 이제 능동적으로 자신을 바치기에 힘쓰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고난이 없어도 그러면서 자신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바치게 되죠 그래서 힘써 경건의 훈련도 하고 힘써 전도의 훈련도 하고요 또 힘써 중보기도의 삶도 사고 또 힘써 자신의 물질을 터리는 훈련 또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부분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는 부분 그러면서 날마다 정결해지기를 힘쓰게 됩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내가 바치는 것만큼 이제 세상에 더럽고 그리고 멸망받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가 보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변화된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 비로소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로 들어간 정규지 성교사님 내외를 보십시오 이분의 고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상식으로는 분명히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동윈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다스렸으니까 분명히 선교사들이 갔을 텐데 어떻게 됐냐라고 여쭤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에서 부정직과 탐욕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다 크리시안들이에요 오히려 무슬림들은 정직하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사고를 라마단 기간에 당하셨을 때 다행히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다행히도 무슬림이었답니다 만약 크리시안이 걸렸다면 아마 추방되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일찍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왜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크리시안이 그렇게 되었죠? 말을 들어보니 초기에 성교사들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제국을 등에 입은 정치적인 복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복음 그냥 어떤 지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절된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 4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제대로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 케이스가 되었다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시안들의 정직 지수가 또 크리시안의 깨끗한 지수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낫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게 더더구나 이 두 분 내가 관공서와 함께 할 때 결코 관공서에 뇌물을 바치게 한다고 선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뇌물을 바치지 않고 하자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이익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이 더 형통하게 되었느냐는 관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의 가치에 바치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이 세대의 시대적 소명 가운데 하나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을 선도하고 정직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결단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날만 하나님의 받침을 통하여 변화된 것만큼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문화에 술 마시고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정직에 있어서나 나눔에 있어서나 우리가 먼저 변화된 것만큼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만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죠 그러하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상황 사명은 변화된 자만이 자각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게 우리는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피로를 보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전두단의 로렌 커닝햄의 열방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책에서 읽은 감동의 내용입니다 1530년대에 스위스의 제네바는 유럽에서 악명높은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1순위로 제네바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네바 거리에 쓰레기, 인분, 토사물로 그리고 술 냄새로 가득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지금 수백 개의 도시 가운데 최악의 도시 세계에서 최악의 도시가 1위가 시리아의 다마스크스 간에 전쟁을 치르니까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거기도 내전 중에 있으니까 3위가 어떤 도시고 4위인가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해주신 우리의 성지인 다카가 있어요 그래서 다카의 뒷골목에 가시면 제네바와 똑같은 모습들을 보고 패닉스 상태에 빠지죠 혼돈의 도시다 혼돈의 도시 제네바는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간첩, 창녀 빈곤한 자들을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교적 그는 굉장히 용기도 없고 소심한 사람 내양적인 사람 또 완벽을 추구하는 조용한 사람 인품을 가졌지만 그리스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후세에 남기며 자신을 바쳐요 주님, 주님께 나의 심장을 바치겠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겠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제네바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잡동교단, 장르교단 있죠 장르교단의 뿌리에 해당하는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그는 성경을 연구했고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많은 빕박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분의 많은 그런 복음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죠 평일날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속과 또 거룩한 것, 성속의 구분을 철폐하고 남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돌보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11조를 내라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에 제네바시아의 경제가 고리대금업 전세계가 그 당시 공통적이었는데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리대금을 금하고는 4%의 이자로 제한을 했어요 그 당시 최초로 이것이 즉각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는 제네바와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학교들을 세우고 난민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 칼빈의 교회를 보면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초창기 장로들을 세웠던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고 이것은 두 번째였고 도시 전체의 범죄자들을 목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회가 칼빈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서는 결국 제네바 전체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네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처럼 되어버렸죠 최악의 도시가 지금은 최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네바는 서구 민주주의를 잉태하는 모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 또 국제 외교계의 중심가들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NGO 단체들의 본부들이 다 저기에 밀집하고 있어요 제가 저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그러면 우리 방글라데시의 다카도 다카도 정말로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최악의 도시가 이 남아시아의 최상의 도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네바가 변화됐던 건 단 한 사람이 자신의 심장을 조합해 드림을 통해 그리고 즉시 진심으로 드림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혹시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여있으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혹은 나의 일터가 혹은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가 정말 악취가 나는 정말 절망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십니다 너의 심장을 내게 바치겠니 너의 삶을 산 재물로 바치겠니 너의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과 시련 너머 속에 나는 이미 너의 사명에 대한 무수하게 많은 퍼즐 조각들을 주었단다 사람들이 너에게 고통을 가했다 할지라도 네가 시련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나여 사명의 땅 가운데로 올바르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 새벽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로 칼빈처럼 요셉처럼 지대적 소명을 깨달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만 구원시키는 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은 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하나 변화시키는 것 우리 서롱성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거룩의 골짜기가 되는 것 한국 교회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성이 되는 것 그 꿈 결코 과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2사에서 49장 6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빗줄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이 단어에 여러분 마음이 눈이 꽂히지 않습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무슨 일이 쉽다고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 즉 민족을 돌이키는 건 너무 쉬운 일이래요 자기 속한 민족 그리고 네가 열방의 빛이 되어 열방까지 내 구원을 베풀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다섯째 날에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너무나 약한 분들 저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희 민족밖엔 변화 못 시켜서 죄송해요 라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한반도밖엔 품지 못한 걸 죄송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 있으신 분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민족을 쉬운 일을 하셨으니까 저 그냥 방글라 하나만 더 품을게요 혹은 연애주만 하나 더 터키만 더 계속 지금 품게 되는 인도네시아도 하나님 열방을 좀 품을게요 그럼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이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킨 이 삶이 쉬운 상식처럼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